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게이미입니다. 제가 늘 외치죠? 겨울에 스웨이드 슈즈 신어주면 엄청 분해나고 퀴티나고 포근해보이고 제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스웨이드 슈즈 치고 가성비인 다양한 스타일의 슈즈들도 보여드리고 코디까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스웨이드 슈즈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추천은 척가 부츠 스타일의 레오입니다. 너무 둥글지도 날렵하지도 않은 적당한 쉐입감에 컬러 매칭된 끈으로 묶어줘서 깔끔 담백한 스타일입니다. 영국산 스웨이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딱 봤을 때 군더더기 없는 두툼하면서 부드러운 젤감의 스웨이드였습니다. 솔은 어두운 컬러의 크레페소를 사용해줘서 캐주얼한 느낌을 주면서도 깔끔 단정한 맛을 내줍니다. 그래서 미니멀 캐주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굉장히 매트한 블랙을 사용했고 두 개의 브라운 컬러는 밝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스노프 컬러감이 제 취향이에요. 이 제품 착화감이 진짜 좋다고 저희 팁원들이 극찬을 했는데요. 착화감이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편해서 오래 걸으셔도 문제없을 슈즈로 추천드릴게요. 발등 발블러이신 분들은 반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정도 업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자세한 사이즈 문의는 브랜드 측에 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스웨이드 슈즈가 처음이신 분들은 코디를 하실 때 조금 이거 어떻게 코디하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척하부츠 하면 떠오르는 건 저는 제임스 본 부근 깔아줘. 저절부근 걸려 안 돼? 해줘! 그럼 노래로 불러줘. 진짜 앵간한 본드 시리즈에 제임스 본 노라버니께서 척하부츠를 신고 나와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섹시한 거지? 그래서 이런 섹시한 무드를 풍기게 제임스 본드 느낌을 주면서 코디를 해봤는데 겨울이 와버렸네? 가을 어디 갔어? 그렇기 때문에 쇼코트를 활용한 깔끔 단정한 코디 혹은 조금 더 남성리 여필하는 무스탄 코디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하지만 꼭 제임스 본드 스타일로 신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소 자주 입으실 슬랙스, 셔츠, 카디건, 코트 조합에 얹어주셔도 되고요. 치노 팬츠, 파카 룩 이게 얼마나 클래식하게 잘 어울리는데요. 이럴 때 걸어다닐 때는 안 보이겠지만 다리를 꼬고 막 앉았을 때 그럴 때 양말까지 신경 써주시면 센스! 업업업! 스토커즈! 다음은 티롤리안 슈즈, 모크 슈즈 스타일의 모카입니다. 제가 사실 이 제품을 엄청 기다렸어요. 대부분 리얼 스웨이드 슈즈들은 20만 원대가 훌쩍 넘는데 조셉트는 가격이 진짜 착해요. 입문용으로 좋다고. 척하부츠 스타일보단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풍기는 게 바로 이 제품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슈즈를 산장 슈즈라고 부르는데요. 뭔가 산장에서 어린 왕자, 미소년이 이런 걸 신고 뭐 이렇게 포, 코지한 감성으로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두께감이 있지만 부드러운 스웨이드와 좀 더 밝은 컬러감의 크레페솔이 사용되었습니다. 쉐입감은 앞서 보신 척하부츠랑 비교하셨을 때 조금 더 스퀘어리한 느낌이 나주고 붉게 스티칭 작업이 들어가져서 요것도 한 귀여운 포인트라고. 그래서 저는 평소 스니커즈를 자주 신는다. 근데 뭔가 스웨이드 슈즈 하나 영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 스타일을 추천드려요. 척하감은 마찬가지로 폭신폭신하니 편했습니다. 발등, 발블러브는 사이즈 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사이즈 무늬는 브랜드 측에 요청해주세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입문하시기 좋을 컬러감들인데 요 그레이 컬러감에 한 방울의 베이지 컬러가 섞이는데 요게 오묘해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런 거 컬러 데님에 매칭해줘도 너무 예쁘다? 뽀짝함이 살아나지 않아요? 혹은 전체적인 톤온톤 클래식 캐주얼 룩을 연출하실 때도 요 스웨이드 슈즈 때문에 뭔가 분해 포인트인 거지. 스니커들을 신었을 때보다는 살짝의 으름니가 느껴진다랄까요? 아니면 계속 추천드리는 치노 팬츠 룩에 활용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서클즈 다음 추천템은 로퍼 스타일의 다니엘입니다. 평소 스니커즈보단 포모랑 구두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로퍼라는 디자인은 살짝 편안한 스타일로 실용적인 슈즈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쉐입감은 둥그스름한 스타일의 로퍼보단 아주 살짝 더 얄쌍한 스타일?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사원분들이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쉐입감입니다. FW 시즌에 이런 로퍼에 양말 센스 있게 컬러 양말 신어주면 얼마나 얼마나 예쁜데요. 우리 궁스가 그런 스타일 좋아해. 물론 기본 로퍼 하나만 구매하셔야 된다면 블랙 레더 제품을 추천드리겠지만 스웨이드 로퍼도 얼마나 예쁜데요. 그래서 다 준비했지. 블랙 레더 제품 그리고 스웨이드 두 가지 브라운 컬러를 준비했는데 개인적으로 저 다크한 브라운 로퍼가 굉장히 이뻐 보였습니다. 정말 어디 하나 튀는 구석 없이 깔끔한 스타일의 로퍼 로퍼이니만큼 딱 맞게 신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안 그러면 헐떡이잖아. 그래서 로퍼 추천 코디는 블랙 로퍼는 그냥 블랙 양말 신어주면 거의 안 보여. 정말 거슬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입으실 룩에 얹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 컬러 양말 포인트 룩. 데님이랑 컬러 양말 포인트 룩에 진짜 딱 앉아서 다리를 꼈을 때 그 클래식함이 딱 나온다니까. 혹은 클래식 워크웨어 무드를 주는 타이 룩에 얹어도 기똥찬 게 바로 로퍼니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슈즈는 조셉트 103입니다. 이 제품은 조셉트의 프리미엄 라인 슈즈인데요. 고급 재법을 사용해서 내구성이 좋고 처음에 앞코가 살짝 들려있기 때문에 착화감이 어라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신다 보면 코르크가 자연스럽게 내 발모양에 맞춰져서 편안한 나에게 맞는 착화감을 선사한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서 이런 죽여짐이 포인트가 되는 살짝 빈티지한 갬성의 더비들이 많이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이 빈티지함 살짝 에이징된 맛이 처음부터 느껴져서 저는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용된 송아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특히 걸을 때 이 접히는 부분이 엄청 편하다고 했고 앞코가 살짝 들린 디자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가볍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된 가죽 자체가 주름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이미 에이징이 좀 된 듯한 느낌 또한 그 코. 그래서 이 슈즈는 여러분들이 평소 입으실 코트 스타일링에도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구겨진 스타일의 더비는 치노 팬츠랑 어울리니까 이것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주구창창 FW 시즌에 스웨이드 슈즈 신어주세요 외쳤기에 입문하시기 좋을만한 브랜드와 코디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스웨이드 슈즈 한번 시도할만 하겠네? 라고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추천에 따라오는 건 구독자님들 선물. 추천했으니 신어보셔야겠죠? 자세한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다음에도 추천드리면 웬만한 가성비 아이템도 찾아오는 요런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스웨이드 좋아 분해 좋아